30분을 기다렸어요 고기를 너무 기다렸어요 고기를 너무 기다렸어요 고기를 너무 기다렸어요 안 먹는 거구나 고기를 안 먹었으면 고기를 그냥 갖다 놓으라고 여기 안 먹으면 여기 안 먹으면 여기 다 먹고 있어요 아니요 그냥 죽어버려 아이고 진짜 맛있어 고기를 너무 기다렸어요 고기는 desde 고기는 안 먹어야 된다 거기 못 해 뭐 거짓말 거긴 아니고 거기 가야 된다고 온려 놓는 거야 온려 놓는 거야 오올려 놓는 거야 누가 올라가는 이제 여호와 자아 엉덩이는 전이 많이 안타까? 제가 이거 이상한 얘기 다투리네 소금, 소금 넣어 이상한 얘기 다투리네 소금, 소금 왜 안글라를 둘면서 소글을 넣어야지 으아 이거 마지막으로 어울려? 감사합니다 야, 야, 야야. 뭐 그? 뭐 그? 얼마나 걸린지? 내가 얘기를 하지 마, 아니겠어요. 아니, 뭐 그걸 못 들자면, 뭐, 들자면. 어, 그게 뭐, 이, 뭐, 이, 이것도 뭐. 밖으로 한 달, 지금 3달, 6일 정도. 아니, 지금 1달의 1달에 2년이 된다고. 방금 무너였어 봐. 네. 공손자들이 당황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스트레스 수증이 되는 수증이 되는 게 혈액도 안 쓰고 있는 경우가 있고 이게 머리에 뇌이 피가 달려 있는 경우가 머물띵에 뇌 안 나가는 경우가 살짝 스스로 뇌이 밑에 준다면서 그니까요. 머리가 나파도 보니까 에러지 더 많은 것 같아요. 원래 혈관이 막 집으로 인제 안는 거 인제 하루에 한강은 안 했는데 확장에 해달리는 확장에 하는 게 상태를 확장에 나 지금 다 졸여 아, 진짜 맨날 안진영아 뒤집지 않냐 아, 진짜 뭐하는 상황이니까 아, 많이 아주 괜찮은 것 아, 이 사람은 고개 한 번 봐 굉장히 생각하는데 기념을 한 게 아니라 이거 이거 금방 약과를 뭐 그렇게 거기가 괜찮나요 그냥 말고도 안 나는데 먹으러 이제 먹으러 이제 사기고 그럼 괜찮은거 그니까 여기 할까 진짜 결국 끝나니까